아까는 말 한 마디도 안 걸인가 봐 못 하는 거지 동숙이는 말을 따 bastards 안 해요 하 따박따박吼? 다음 Sonnyeta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Dowdy가 일로 About Dowdy가 방송ücht에 말 잘 했거든요? 근데 얘가 갑자기 말이 없어졌어 내 매크로는 꺼야 돼. 알지? 내 프로필 나오면 큰 bride 난다 내 프로필 하면되데 왜? 내가 지코일 수 있지 근데 지코... 오늘도 안 됩니다 대구에서 언니 알아봐요? 알아보지 인터뷰로 또 인지도를 많이 올려놔가지고 연디야 연디야 핫방을 할 때는 카메라 뒤에 서서 화면 안에서 걸어다녀야 돼요 연디 일로 오세요 내가 집중 케어한다 지금? 뭐 쪽팔리라고? 비누이가? 자 너가 딱 들어 빨리 들어 진짜 어떡해 근데 괜찮지? 할만하지? 들어와봐 근데 또 프로비제이는 여기서 레이셨이 나오면 레이셨 해야 되거든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따가워 아무도 널 안 봐 연디야 언니야 뭐라 그랬어? 죄송해요 아니야 화면 안에 들어와야 된다 했지 너 비제이 아니야? 저 아니에요 어? 비제이 아니라고? 아니 다들 연디랑 나랑 그림을 보고 싶어 하더라고 연디가 너무 생태니까 근데 안 샌대요? 연디? 연디 너무 순한데? 너 잘한다며 저 지금 학판이어서 왜 아까 말 잘 해봤잖아요 제가 어 그치 그치 근데 넌 비제이잖니? 천천히 좀 가봐 언니 진짜 정순피디가 다른 판인데요? 왜? 아까는 말 한마디씩 안 걸려봐 귀찮은 거지 정순피디가 말을 짝고 당첨 잘하네요 다 따봤다 봐? 어? 우리 그러면 여러분들 일로 와보세요 화면에 들어와 봐요 바로 실제 까면 아쉽잖아요 길거리 인지도 테스트나 아니면 외모평가 교성언니 나와 말인데 교성언니 교성언니 대고는 니껀데 아니 교성아 옷 갈아입어 옷 갈아입어 아니면 그냥 가위 하나만 둬봐라 따로 좀 저 아세요? 진짜 아니거든요? 네 저 누구예요? 저 유튜브 유럽자거든요 진짜요? 제 이름 뭐예요? 진짜 아는데 잠깐만요 노래 엄청 사악하시고 맞아요 저거는요 근데 왜 이름을 모르죠? 스스 선생님 어 맞아요 저 아름다 2등까지만 복귀할까? 2등까지만 복귀할까? 외모평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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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인지도 말고 외모평가 근데 그렇게 해야될 유튜브 각이 나오긴 해요 오케이 오케이 혹시 어필의 시간도 있나요? 어 좋아요 가위부도 좀 사오는 거 진 사람 벌칙 이런 거 없나? 제일 뭐 숨겨서 속상한데 벌칙까지 받아야 돼? 좀 너무 잔인한 거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터뷰 한 번 하실래요? 이리로 와봐요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? 아니 좀 디테일하게 이혼이요 몇 살이에요? 스물살 연상연아 동갑 중에는? 연상연아 이번에 제가 이 세 분의 여성분을 발표했어요 여자 이렇게 네 명 중에 이상형 1등 2등 골라주시면 돼요 어필 시간 드릴게요 시윤이 먼저 해봅시다 저 어때요? 아 감사합니다 자 다음 다음 연니 연니 혹시 글래머 좋아하세요? 따봉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콘택으로 갈게요 아 진짜 오늘 미쳤다 자 여기서 1등 누구예요 이상형 어 누구? 어 누구? 진짜 연니 와 미어붓고 좋아한다네 야 나 계속 슬프겠어 지금 이름 이름 아 저요? 감사합니다 라면 정리였지 가자 가자 야 연니 실크다 그니까 바로 간증부터 드리자 그래 야 근데 나는 승나도 안 했거든 내가 승납하면 원하는데 아 근데 어두운 옷을 입고 있어서 안 보인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몇 살이세요? 20살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? 귀엽고 웃는 게 이쁜데요 저요? 여기는 나 친구 있잖아 받은 거 빠지시고 제가 오늘 여자분으로 뵙고 왔거든요 여기서 이상형 1등 2등을 매길 거예요 감히 감히 하셔도 됩니다 자 어필 누가 먼저 할래요? 배우장 알겠어요 아 근데 부끄러워요 동생이 저 이상형이세요 왜? 거짓말 팀으로? 진짜 팀으로 아 진짜 나로? 아 아 아 화면으로 볼게요 아니 둘이 뭐해요 귀여우지 2살이 24살 24살 진짜요? 너무 귀엽다 유아 뭐 불러주세요 아 다음에 봐요 감사합니다 뭐라 속자겠어요? 자기가 1등 이시라고 내가 1등 이시리라고 내가 1등 이시리라고 저는 눈빛으로 갈게요 저는 눈빛으로 갈게요 왜 안 쳐다보는데? 자 여기서 1등 누구예요 이상형 1등 저요? 2등 누구예요 네 시훈아 네 진짜였어? 네 진짜 이상형이요? 제 스타일이세요 지훈 씨 용기 내시죠 어 나 발로 가라 아 너무 좋죠 아니 진짜로? 진짜요? 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이시요 어? 저분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기억나요 근데 머리 누가 불러줬어요? 셀말리고 와가지고 이분이 저번에 뒹적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진도 닮은 걸로 어 진짜? 근데 그때 올렸잖아요 이후로 뒤에 맞췄어요 어? 뭐라 왔어요 뒤에 서초 올라오시라고 알고 안 했어요 어디에 가시는구나 기억 당연히 하죠 그때 계속 제 주변에 알짱알짱거리고 응 인터뷰하고 나서도 계속 알짱알짱거렸잖아요 인정 안 해요? 아 그래요? 여자 4명 중에 이상균 1등 2등을 고르는 거예요 바로 나오는데? 어 진짜로? 어필 시간 없이 바로 뽑아볼까? 어필 시간 있어요? 보고싶으세요? 보고싶으세요? 네 보고싶으세요? 그럼 당신 먼저 어필해주세요 그러면 어필 시간 없으세요 어 예 보고 어필 시간 없으세요 아 와 원래 3개 중에 아 3개 중에 아 3개 중에 2등 누구예요? 저요? 우리는? 2등 다음으로 아 진짜? 나 3개 중에 둘이 눈 삐켜 한 번만 해볼래요? 눈 먼저 피하면 지는 거예요 오 벌써 웃어? 시작 공기야 어때? 지금 그 정도에 풀렸어요 애교 남자들이 너를 마음에 드는 들어가시는 분이 많네 그래 아 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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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